안녕하세요. 열린 요양보호사 교육원 장희연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요양보호사 국가고시 대비하여 쪽집계 모의고사 제7회 준비했습니다. 모두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에 많은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36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오른 것은 대상자 며느리가 들어온 후 아들과도 사이가 멀어졌어. 친척들한테 말해도 며느리편만 들어서 속상해. 요양보사 1번 아들에게 대상자의 마음 상태를 알려준다. 2번 옳고 그름에 대해 판단하여 말한다. 3번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이해시켜준다. 4번 이야기를 들어주되 가족관계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 5번 신경쓰지 말라고 말한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되 가족관계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입니다. 대상자분이 이해를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며느리분께 또 이야기할 수도 없고 아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야기만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7번 하루에 수차례 설사를 하여 피부에 탄력성이 없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요? 1번 몸을 따뜻하게 하고 수분 섭취를 해준다입니다. 하루에 수차례 설사를 했어요. 피부에 탄력성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거 좋고 수분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탈수 예방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번 같이 지사제 같은 경우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해주셔야 되고 또 설사라고 하는 것은 부패된 음식물 또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우리 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보내고자 하는 자기 방어 기전입니다. 그래서 지사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고 또 장기간 복용하는 것도 안 되는 내용이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처럼 녹차나 커피 이렇게 카페인입니다. 장운동이 자극되기 때문에 장운동이 촉진시켜질 수 있는 카페인 섭취는 안 되는 거고요. 자 하제 같은 경우는 더더군단 안 되는 내용입니다. 변 완화제는 오히려 이제 변을 묽게 해서 설사가 악화되는 상황이 되겠죠. 5번 섬유질 많은 음식도 안 되는 내용이겠네요. 정답 1번입니다. 정답은요? 2번 대상자에게 처방받은 기간지 확장제를 사용하도록 한다입니다. 지금 여기 대상자는요? 천식입니다. 차고 건조한 공기나 꽃가루 혹은 진드기 등이 호흡기로 들어와 노출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침을 하고 색색거리는 호흡음을 보이죠. 기간지 부종으로 기도 부종으로 굉장히 부어있기 때문에 숨을 잘 못 쉬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제 대상자들은 기간지 확장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대상자에게 이것을 사용하도록 해주시면 되겠네요. 1번 같은 경우는 호흡이 편하도록 해주려면 약간 상체를 높여주시는 반좌위 해주셔야 되고요. 3번 같은 경우는 고개 옆으로 하는 경우는 경련이 있을 때 입에서 분비물이 나왔을 때 고개 옆으로 합니다. 자 4번이나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심정지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9번 장기간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 자세로 오른 것은 1번 건강한 쪽을 위로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2번 건강한 쪽에 베개나 쿠션을 넣어 지지해준다. 3번 똑바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4번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5번 가능한 침대 머리를 낮춘다. 정답은요? 4번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네 이 내용이 맞고요. 편마비 대상자는 한쪽이 불편하세요. 그래서 식사하실 때는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고 불편한 쪽은 마비 있는 쪽이죠. 마비 있는 쪽은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40번 살의 위험에 있는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 놓기를 할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으로 오른 것은 1번 음식을 먼저 섭취한 후 국이나 물, 차 등을 제공한다. 2번 삼킴곤란이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한다. 3번 식사 중에도 수시로 질문하여 상태를 확인한다. 4번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준다. 5번 살의가 들리면 쉬었다가 다시 먹인다. 정답은요? 2번 삼킴곤란이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한다 입니다. 네 삼킴곤란 즉 연화곤란 연화장애라고도 하는데요. 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편마비 대상자는 항상 식사를 도울 때 주의해 주셔야 되겠어요. 살에 걸리시면 기도 내로 음식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호흡곤란이나 폐렴의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41번 경관영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고농도의 영양액은 분당 50ml 이상 속도로 주입한다. 2번 영양주머니는 하루 한번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 사용한다. 3번 비위관이 빠졌을 때 부드럽게 밀어넣는다. 4번 청색증이 나타나면 주입속도를 줄이고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5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나 연화곤란 있는 대상자에게 시행한다. 정답은요? 5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나 연화곤란 있는 대상자에게 시행한다 입니다. 경관영양은 비위관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하는 대상자가 바로 경관영양 대상자입니다. 이때는 의식이 없는 대상자 또 연화곤란 있는 대상자에게 시행을 하고요. 1번처럼 이렇게 고농도의 영양액을 빠른 속도로 주입하시게 되면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ml 이상 속도 너무 빠르고요. 분당 50ml 이하로 이렇게 여유있게 주셔야 되고 영양주머니는 하루 한번 씻어서 말리는 거 아니고요. 매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번 씻어서 식사하시고 나면 잘 씻어서 건조시켜 주시면 돼요. 설거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번처럼 비위관이 빠졌네요. 그럼 밀어 넣으시면 안됩니다. 간호사에게 보고해 주시고 4번도 보시면 청색증이 나타났네요. 그러면 주입속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조절기를 잠그고 속도를 완전히 줄이는 게 아니라 주입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서 빨리 보고해 주셔야 되죠. 정답 5번이네요. 42번 대상자의 투약 돕기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약병에 손가락을 넣어 알약을 꺼낸다. 2번 캡슐은 벗겨 가루를 입안에 넣고 물을 마시게 한다. 3번 가루약은 숟가락에 물과 함께 녹인 후 투약한다. 4번 알약은 개수가 많으면 분쇄하여 투약한다. 5번 물약은 라벨이 붙어있는 쪽으로 용액을 따른다. 정답은요. 3번 가루약은 숟가락에 물과 함께 녹인 후 투약한다. 이 내용은 어렵지 않았네요. 43번 안연고를 투약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처음 나온 연고는 그대로 사용한다. 2번 아래 결막랑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cm 정도 짜넣는다. 3번 투약한 후 눈을 지그시 눌러준다. 4번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손으로 닦아준다. 5번 눈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아준다. 정답은요. 2번 아래 결막랑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cm 정도 짜넣는다. 맑고요. 자 눈입니다. 자 코는요. 이쪽에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이제 아래 결막랑에 항상 약을 짜 넣으실 때는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짜주셔야 되고요. 닦을 때도 그렇습니다. 자 아래 결막랑, 하부 결막랑 혹은 하안검이라고 하고 아래 눈꺼풀이라고도 합니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연고는 2cm 정도 짜주시고 그리고 이제 눈을 감고 이제 눈동자에 움직이세요. 이렇게 하면 되지 요것을 눌러주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눌러주는 곳은 안약을 넣었을 때 똑하고 떨어뜨린 경우에는 요게 이제 비루간을 눌러주는 경우지만 지금처럼 안연고인 경우는 눌러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흘러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감고 눈동자 움직이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 밖으로 이제 흘러나오게 되죠. 좀 이렇게 안연고가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 솜으로 나온 부분만 닦아주시면 되고 처음 나온 연고는 이렇게 닦아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도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뚜껑을 닫아주셔야 되겠습니다. 44번 노인의 약물 관련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노인은 만성질환으로 많은 약물을 사용한다 2번 노인은 약물에 의존해 질병을 치유하려는 성향이 강해진다 3번 나이가 들면 위산분비가 감소하여 약물 흡수가 줄어든다 4번 신장의 소변 농축 능력과 배설 능력이 저하되어 약물 성분이 신체에 오래나마 중독 상태에 빠질 수 있다 5번 노인은 젊은 사람보다 약물에 둔감하게 반응한다 정답은요? 5번 노인은 젊은 사람보다 약물에 둔감하게 반응한다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래서 틀렸네요. 나머지 맞는 내용입니다. 45번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처음부터 끝까지 보조한다 2번 화장실 조명을 어둡게 한다 3번 휠체어 사용 시 잠금장치를 항상 열어둔다 4번 배설 후 뒷처리는 앞에서 뒤로 닦는다 5번 배뇨하는 동안 바로 옆에서 지켜본다 정답은요? 4번 배설 후 뒷처리는 앞에서 뒤로 닦는다 네 너무 잘 골라주셨고요 여기는 이제 요도 쪽에서 항문으로 이런 방향으로도 시험에 나오니까 요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보조한다 그게 아니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하시게 하고 나머지 안되는 부분만 보조해 주시면 되고 화장실 조명 어둡게 하시면 안됩니다 항상 밝게 해주시고요 휠체어 사용할 때는 잠금장치는 항상 잠궈두셔야 되고 배뇨하는 동안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 시원하게 편하게 일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이제 좀 프라이버시를 지켜드려야 되죠 조금 문 앞에서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이 맞춰지면은 도와주시면 되겠죠 46번 이동변기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이동변기 옆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 준다 2번 이동변기를 침대 높이와 같게 한다 3번 소리를 방지하기 위해 변기 안에 물을 채운다 4번 배설이 어려울 때 찬물로 항문에 자극을 준다 5번 배설이 끝날 때까지 옆에서 기다려 준다 정답은요 2번 이동변기를 침대 높이와 같게 한다 입니다 네 이렇게 해야 안전하게 대상자가 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높이가 침대 높이보다 낮거나 높으면 낙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정답은요 3번 둔부 주변의 피부 발적을 확인한다 입니다 네 기저귀 사용할 때는 기저귀를 갈아 드릴 때 노출되는 부위가 둔부 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둔부 주변의 피부는 항상 기저귀 갈 때마다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 입니다 48번 식사시 입안을 헹구는 이유로 오른 것은 1번 타액 분비를 줄이기 위해서 2번 위액 분비를 줄이기 위해서 3번 음식물을 잘 씹기 위해서 4번 식도 역류를 예방하기 위해서 5번 식욕 증진을 위해서 정답은요 5번 식욕 증진을 위해서 입니다 식사시 입안을 헹구죠 한번 헹구고 나면은 이제 입맛도 좋아지시고 타액 분비도 이제 원활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이 5번 입니다 49번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의치는 건조하게 보관한다 2번 의치 세정제가 없는 경우 주방 세제로 세척한다 3번 소독을 위해 뜨거운 물로 헹군다 4번 의치를 착용한 채 잔다 5번 의치를 끼울 때는 아랫니를 먼저 끼운다 정답은요 2번 의치 세정제가 없는 경우 주방 세제로 세척한다 입니다 네 이 내용 이제 의치 세정제를 세척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또 보관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척할 때 이게 없는 경우 의치 세정제가 없네요 그러면 주방 세제로 세척해도 됩니다 단지 치약으로만 안 하시면 되구요 1번처럼 의치 건조하게 보관하시면 변형 일어나니까 안되고 자 3번처럼 뜨거운 물도 변형 일어나서 안되고 4번 의치를 착용한 채 주무시면 압박이 가해집니다 잇몸에 압박을 좀 줄이기 위해서 주무실 땐 빼고 주무시는데 하루 동안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를 빼고서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주무실 동안에 빼고 주무시면 좋겠죠 자 5번처럼 의치 끼울 때는 항상 아랫니 아니고 윗니 네 윗니 아래 이 딱 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래서 윗니 먼저 끼우고 윗니 먼저 뺍니다 의치는 윗니 먼저 기억해 주시구요 50번 대상자가 회음부 시기를 거부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요 정답은요 3번 눈, 코, 뺨, 입주의, 이마, 귀, 목 정답은요 3번 눈, 코, 뺨, 입주의, 이마, 귀, 목 자 여기 이제 기억하실 때 얼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눈이 있고 눈 그 다음에 코, 입 이렇게 있고 여기 귀가 있는데 여기 순서가 위에서부터 눈이 제일 먼저거든요 눈은 너무 소중하니까 눈이 1 그 다음에 코, 뺨, 입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눈, 코, 뺨, 입주의 이렇게 내려오고 또 바깥쪽으로도 한번 내려옵니다 여기 이마, 이마, 귀, 목 이렇게 얼굴 안에서 이렇게 한번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 바깥쪽에 여기 이마에서부터 귀, 목으로 이렇게 하나 더 내려온다 두 번 내려오면 이 얼굴 쪽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기억할게요 눈, 코, 뺨, 입주의, 이마, 귀, 목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정답 3번입니다 52번 대상자의 손톱과 발톱을 깎는 모양으로 오른 것은 1, 2, 3, 4, 5 정답은요 1번이죠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이 내용은 시험에 많이 출제됐었습니다 그림 그대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3번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취하게 할 자세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1번 식사 돕기, 옆으로 누운 자세 2번 욕창 예방, 바로 앉은 자세 3번 수면 돕기, 엎드린 자세 4번 세면 돕기, 반 앉은 자세 5번 비위관 영양 돕기, 바로 누운 자세 정답은요 4번 세면 돕기, 반 앉은 자세입니다 자, 여기에서 세면이라고 하면 얼굴 씻는 거예요 혹은 비위관 영양이라든지 아니면 호흡 곤란 있을 때 이렇게 반 앉은 자세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것을 반 좌위라고 하고요 시험에도 많이 나왔던 내용이니까 이 자세만큼은 또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식사도 올 때도 역시 이렇게 앉은 자세가 좋고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위변경을 자주 자주 해 주셔야 되겠죠 수면 돕기는 바로 누운 자세 안과 위에 주시면 되고 비위관 영양도 역시 반 앉은 자세가 좋겠습니다 54번 편마비 대상자가 통목욕을 할 때 그래서 먼저 부터 가까운 중심 쪽으로 닦으시는 게 맞고요 자, 우리 목욕은요 1번처럼 식사 직전이나 직후에 하진 않아요 구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안되고 2번 같은 경우도 마비된 다리 먼저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건강한 다리 먼저 들어가고요 욕조에 있는 시간 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씻는 순서는 이렇게 심장에서 먼 쪽부터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네요 55번 유치 도녀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 비우기 순서로 오른 것은 가 소변기에 소변을 받는다 나 소변 배출구를 연다 다 소변 배출구를 제자리에 꽂는다 라 배출구를 잠근 후 알콜솜으로 닦는다 정답은요 4번 나, 가, 라, 다 입니다 유치 도녀간 삽입하고 계신 분들 소변 주머니를 우리가 이제 비워 주실 건데 이때 이제 배출구가 있습니다 배출구를 먼저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소변을 이제 소변기에다가 받아주시면 쭉 이제 소변 주머니에서 소변기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배출구를 잠궈야 되겠죠 잠그고 그 입구가 이제 소변이 묻어 있기 때문에 알콜솜으로 닦아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 마지막 이제 원래 자리로 꽂아 주셔야 되죠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런 순서로 나, 가, 라, 다 이 순서대로 이제 소변 주머니 비우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56번 두발 전역 세정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물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번 즉시 사용할 수 있고 물 없이도 두발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3번 모발에 발라 내용물이 잘 적셔지도록 바른 후 거품을 낸다 4번 거품에 머리대와 기름기가 묻어 나온다 5번 젖은 수건으로 충분히 닦고 말려 준다 정답은요 5번 젖은 수건으로 충분히 닦고 말려 준다 이 방법이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네 젖은 수건 아니고 마른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 주시면 이런 묻은 거품에 머리대와 기름이 있어서 그게 다 이제 흡착되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두발 전용 세정제가 나오면 물을 헹군다든지 물을 사용한다든지 린스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오면 X 해주시고 젖은 수건 이것도 안 되는 거죠 두발 전용 세정제를 머리 두피에다가 바르시고 막 거품을 냅니다 그리고 마른 수건으로 닦아 주시면 됩니다 57번 왼쪽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의 티셔츠 벗기기는 순서로 오른 것은 1번 오른팔 왼팔 머리 2번 오른팔 머리 왼팔 3번 왼팔 오른팔 머리 4번 왼팔 머리 오른팔 5번 머리 오른팔 왼팔 정답은요 2번 오른팔 머리 왼팔입니다 자 티셔츠 벗는 순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요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입을 때는 마비된 쪽 먼저 입마 벗 벗을 때는 건강한 쪽 입마 벗건 이렇게 외우시면 좋은데요 벗을 땐 건강한 쪽이죠 그래서 지금 티셔츠 벗을 거예요 그럼 무조건 건강한 쪽이 먼저 나와야 되니까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그리고 티셔츠가 있기 때문에 단추가 없는 옷이죠 단추가 있는 옷은 그냥 바로 마비된 쪽이 나오면 되는데 티셔츠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이 건강한 쪽에 먼저 벗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머리가 항상 나와야 됩니다 머리 그래서 중간에 머리가 있는 걸 꼭 골라 주셔야 돼요 티셔츠는 중간에 머리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가 되고 마지막 불편한 쪽 이렇게 골라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58번 오른쪽으로 누워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 사이 욕창 발생 부위는 1번 청골 2번 목뒤 3번 오른쪽 복숭아뼈 4번 복장뼈 5번 발등 정답은요 3번 오른쪽 복숭아뼈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누워 있는데 이분이 왼쪽 편마비라서 굉장히 이제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왼쪽 편마비라 할지라도 오른쪽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이 눌린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골라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이 3번 오른쪽 복숭아뼈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게 맞구요 복장뼈는 어디에요? 그러면 가슴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복장이 무너지네? 그럼 가슴이 무너지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9번 아래 그림과 같이 휠체어를 뒤쪽으로 기울이고 앞바퀴를 들어 이동할 때는 1번 평지를 이동할 때 2번 엘리베이터를 탈 때 3번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4번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5번 문턱을 오를 때 정답은요 5번 문턱을 오를 때입니다 휠체어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티핑레바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쉽게 누르면서 여기도 이제 손을 힘을 주셔야 동시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힘을 주시면 이 앞바퀴가 이렇게 들어 올려지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해야 되느냐 보니까 앞에 지금 턱이 있어요 도로 턱, 문턱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작은 앞바퀴가 이제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 올려서 문턱을 오를 때 이렇게 앞바퀴를 들어서 뒤쪽으로 기울이고 앞바퀴를 들어 이동하는 경우는 문턱을 오를 때입니다 60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킬 때 휠체어의 위치와 각도가 오른 것은 1, 2, 3, 4, 5 정답은요 3번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입니다 그러면 편마비가 있는 방향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편마비가 있으니까 우리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가실 거잖아요 어르신이 침대에서 휠체어로 갈 때는 건강한 쪽의 비스듬이 그럼 건강한 쪽이 어느 쪽인가요? 네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비스듬이 있는 그림이 바로 3번이네요 61번 침대에서 체위변경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호흡기능이 원활해지고 폐확장이 촉진된다 2번 체위변경을 통해 관절의 움직임을 돕고 변형을 방지한다 3번 체위변경은 부종과 혈전을 유발한다 4번 체위변경을 함으로써 압력을 분산할 수 있다 5번 체위변경은 허리와 다리의 통증 등 불편감을 줄인다 정답은요 3번 체위변경은 부종과 혈전을 유발한다 아니죠 오히려 부종이나 혈전을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체위변경이네요 정답이 3번입니다 62번 사지마빈 대상자를 침대에서 침대로 이동시킬 때 요양보호사 두 사람의 위치로 오른 것은 1 2 3 4 5 정답은요 1번입니다 손의 위치를 한번 보시면 손이 이제 허리가 상당히 이제 중심부라서 무겁잖아요 그래서 허리 윗부분 허리 아랫부분 이렇게 잡고 있는 거 골라 주셔야 되고 이렇게 어깨 목 밑으로 해서 어깨 쪽을 지지해 주셔야 되고 또 한 부분은 다리 아래쪽으로 이렇게 잡아 주시면 안정적으로 이렇게 침대에서 침대로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2번이나 3번처럼 머리를 잡은 내용은 안되고요 자 4번이나 5번은 왜 틀렸나 보겠습니다 지금 이 아래쪽에 계시는 분이 지금 여기만 잡고 계셨죠 그래서 이 다리가 축 처집니다 안되고 자 5번 같은 경우는 이 허리 부분에 지금 잡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위에 상체를 잡으시는 분 혼자서 잡다 보면 여기 중심부가 무게감이 많이 있는데 많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잘 지지를 못하게 되면 어르신이 낙상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63번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평지를 걸을 때 순서로 오른 것은 1번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2번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3번 건강한 다리 지팡이 마비된 다리 4번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지팡이 5번 마비된 다리 지팡이 건강한 다리 정답은요 1번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입니다 평지 보행하고 내려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지팡이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팡이가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 불편한 다리 그리고 마지막 건강한 다리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되겠습니다 64번 낙상을 입어 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밤에 침대 난간을 내려준다 2번 계단에 작은 깔개를 놓아둔다 3번 방과 현관 등의 경계를 위해 낮은 문턱을 만든다 4번 바닥에 흐트러진 물건을 치운다 5번 침대 높이를 높여준다 정답은요 4번 바닥에 흐트러진 물건을 치운다 입니다 네 바닥에 물건 흐트러져 있으면 걸려서 넘어지시거든요 네 잘해주셨네요 4번입니다 65번 화재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경우로 오른 것은 1번 외출할 때는 가스 전기기구를 끄고 나간다 2번 라이터는 침해 대상자 손이 닿는 곳에 두지 않는다 3번 콘센트에 한 개의 플러그를 꽂아 사용한다 4번 튀긴 요리를 하다가도 대상자의 옷이 젖었다면 즉시 갈아입힌다 5번 정기적으로 화재 대피 경로를 알아둔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튀김 요리 하다가도 대상자의 옷이 젖었다면 즉시 갈아입힌다 입니다 지금 대상자의 옷이 젖었으면 즉시 갈아입혀 드리는 내용은 맞습니다 근데 튀김 하다가 막 뛰어가다 이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일 수 있네요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66번 고혈압 대상자의 식사 돕기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육가공품을 많이 섭취한다 2번 신선한 생선이나 두부 등을 자주 섭취한다 3번 국찌개 등의 국물 섭취를 늘린다 4번 튀김 부침 등의 조리법을 선택한다 5번 젓갈류 장아찌 등을 제공한다 정답은요 2번 신선한 생선이나 두부 등을 자주 섭취한다 고혈압 대상자입니다 고혈압 대상자이기 때문에 육류 가공품 같은 경우는 나트륨이 많고 지방이 많아서 안되는 내용이고 국이나 찌개 등에는 소금 함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국물 섭취는 줄여주시는 게 좋고 튀김 등도 기름이 많기 때문에 좋지 않은 조리법이죠 젓갈류 장아찌도 나트륨이 높습니다 소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해야 되는 음식들이네요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67번 대상자가 처방받은 약의 구입을 요청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대처방법은 정답은요 4번 약을 구매하기 전에 처방전과 약값을 준비한다입니다 처방받은 약이기 때문에 구입을 요청했을 때는 우리가 처방전 가져가서 약을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68번 다음 대화 중 요양보호사의 공감적인 반응으로 오른 것은 대상자 나를 어린애 취급하는 것 같은데 성인으로 대해주세요 양치질해라 머리 빗어라 명령하고 안하면 신경질을 내잖아요 요양보사 1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2번 저도 성인으로 대하고 싶거든요 3번 일일이 간섭하고 성가식에서 화가 나셨군요 4번 신경질을 낸 적 없거든요 5번 어르신이 어린애처럼 스스로 못 챙기시잖아요 정답은요 3번 일일이 간섭하고 성가식에서 화가 나셨군요 네 공감적인 반응이에요 어르신의 이러한 마음을 우리도 공감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 어르신이 말씀하신 내용도 나도 같이 포함돼서 이야기하는 것이 공감적인 반응의 대표적인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69번 시설에서 생활하는 대상자가 가족들이 찾아오지 않아 속상해할 때 요양보호사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좀 더 기다려 보세요 2번 찾아오지 않으니 많이 보고 싶으시죠 3번 가족들에게 제가 연락해 볼게요 4번 가족들이 모두 바쁘신가 봐요 5번 보고 싶어도 참으셔야죠 정답은요 2번이네요 가족들이 찾아오지 않아서 속상해해요 그러면 찾아오지 않으니 많이 보고 싶으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르신의 마음을 많이 이해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70번 침해대상자가 자꾸 종이를 찢는 반복적인 행동을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주의를 주고 멈추게 한다 2번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3번 모르는 척한다 4번 다른 방에 혼자 있게 한다 5번 함께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자고 한다 정답은요 5번 함께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자고 한다 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행동을 할 때는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르신 좋아하는 노래 불러주시면 좋고 산책해도 좋고 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가장 좋은 답이네요 71번 치매 어르신들이 입소에 있는 시설에서 앞에 어르신이 입소 비용을 안 내고 있다고 옆에 있는 다른 치매 어르신에게 말을 한다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대처 방법은 1번 함께 생활하는 시설임을 간단히 설명해 준다 2번 앞에 있는 어르신에게 귓속말로 이른다 3번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4번 못 들은 척 무시한다 5번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질문한다 정답은요 1번 함께 생활하는 시설임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돼요 치매 어르신이 다른 어르신한테 돈 안 낸다고 지금 입소 비용 안 내고 있다 공짜로 살고 있다 이 소리거든요 자 그래서 여긴 함께 생활하는 시설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고 이런 경우는 막 귓속말 하시면 당신 욕하시는 줄 알아요 그리고 3번처럼 이렇게 안 된다 라는 말을 하시면 부정적인 말이기 때문에 또 이것도 안 좋은 내용이고요 자 못 들은 척 무시한다 이것도 역시 이 어르신에 대해서 방관하시는 거라 또 안 되는 내용이고 5번처럼 왜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라고 왜 라고 물어보시면 어르신은 논리적이시지 않기 때문에 치매 대상자 분들은 왜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시면 대답을 잘 못하십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네요 72번 치매 대상자인 김씨 할머니는 금방 식사하고도 딸이 밥을 굶긴다며 밥을 달라고 할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1번 식사 준비 중이니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한다 2번 고칼로리 간식을 드린다 3번 큰 그릇에 조금 드린다 4번 오징어 튀김을 드린다 5번 아주 뜨거운 곰탕을 드린다 정답은요 1번 식사 준비 중이니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한다 입니다 금방 식사 하셨는데도 밥을 굶긴다 지금 드신 것을 기억을 못 하시기 그 때문에 그렇거든요 단기 기억 장애입니다 그래서 밥을 자꾸 달라고 하시면 네 어르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정답 1번이네요 73번 치매 대상자가 시설을 배회할 때 돕기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TV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 놓는다 2번 복잡하고 어려운 일거리를 제공하여 증상을 완화시킨다 3번 현관이나 출입문에 배를 달아 대상자가 출입하는 것을 관찰한다 4번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를 준다 5번 상실감이나 욕구와 관련된 배회일 때는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한다 정답은요 3번 현관이나 출입문에 배를 달아 대상자가 출입하는 것을 관찰한다 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어르신이 이제 배회라고 하는 것은 목적도 없이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관에서 또 왔다갔다 하시는 분은 나가실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라 이렇게 배를 달아 놓으면 대상자가 출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74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치매 대상자가 옷을 벗으려고 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대처 방법은 1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2번 침착하게 다시 옷을 입힌다 3번 충분한 시간을 주어 대상자가 직접 입도록 유도한다 4번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한다 5번 침해로 인한 행동이므로 그대로 둔다 정답은요 2번 침착하게 다시 옷을 입힌다 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옷을 벗으려고 할 때는 부적절한 성적 행동일 수 있고 침착하게 다시 옷을 입혀 주시면 되는데 이때는 혹시라도 어떤 신체적인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소변을 보고 싶다든지 아니면 또 발진이 있거나 가려워서 이런 경우 있기 때문에 그것도 먼저 관찰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여기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침착하게 옷을 입혀 주시면 잘 대처한 것이라고 봅니다 75번 대상자의 병원 진료를 위해 외출 준비를 할 때 요양보호사 의사소통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어르신 왜 병원에 가지요? 2번 어르신 저랑 같이 병원에 가요 3번 어르신 병원에 가야 되니까 여기로 오세요 4번 어르신 병원 진료 끝나면 맛있는 것 뭐 먹을까요? 5번 어르신 병원에 갈 거니까 옷 갈아입고 의자에 앉아 계세요 정답은요? 2번입니다 어르신 저랑 같이 병원에 가요 네 이 내용이 정답인데요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 1번처럼 왜 병원에 가죠? 이유? 네 이유를 물어봐도요 논리적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뭐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잖아 그런 걸 왜 물어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왜 라고 하면 또 역정 내실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왜 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3번처럼 어르신 병원 가야 되니까 여기로 오세요 이렇게 지시대병사 쓰시면 안 되고 4번 같이 어르신 병원 진료 끝나면 맛있는 거 뭐 먹을까요? 지금 병원 진료도 안 끝났는데 먹는 것부터 생각하시네요 안 되고요 5번 보시면 한 번에 한 가지씩 말씀하셔야 되는 원칙을 깬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 병원에 갈 거니까 옷 갈아입고 의자 앉아 계세요 그러면은 옷을 안 갈아입고 그냥 의자에 앉아 계시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번 어르신 저랑 같이 병원에 가요 이 내용 너무 좋습니다 76번 임종 적응 단계와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정 자신의 병을 인식하면서 회복될 수 있다고 믿고 싶어함 2번 분노 자신의 감정을 반항과 분노로 표출하는 단계이다 3번 타협 비이성적인 요구가 줄어들며 삶이 연장되길 바란다 4번 우울 나는 지쳤어 라고 하며 근심과 슬픔을 표현하게 된다 5번 수영 원암한 여정을 떠나기 전 마지막 정리의 시간이 된다 정답은요 4번 우울 나는 지쳤어 라고 하며 근심과 슬픔을 표현하게 된다 6위는 이제 이 내용은 수영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지쳤어 이렇게 그리고 근심과 슬픔은요 이 우울 단계에서는 거의 표현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이 옳지 않은 것으로 4번이 정답입니다 77번 대상자가 포도를 먹다가 갑자기 호흡곤란이 왔다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을 집어 넣어 음식물을 꺼낸다 2번 소금물을 먹여 음식물을 토하게 한다 3번 물을 먹여 음식물이 빨리 내려가게 한다 4번 대상자 뒤에서 주먹을 쥔 손을 감싸서 배꼽과 명치 중간을 후상방으로 밀쳐 올린다 5번 대상자를 바닥에 눕히고 손 뒤꿈치를 이용해 45도 상방으로 밀쳐 올린다 정답은요 4번 대상자 뒤에서 주먹을 쥔 손을 감싸서 배꼽과 명치 중간을 후상방으로 밀쳐 올린다 이러한 방법이 하임리법이라고도 하고 복부 밀어내기 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폐쇄된 경우 부분적 폐쇄 시에는 큰 기침을 해서 뱉어낼 수 있도록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복부의 압력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기도 내에 있는 이물질을 밖으로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방법이 정확하게 이제 4번의 방법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8번 대상자가 갑자기 침을 흘리며 경련을 일으켰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2, 3, 4, 5 정답은요 정답은요 5번입니다 침을 흘리며 경련을 일으켰을 때 지금 보통 경련이라면 대상자를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머리 밑에다가 부드러운 수건 같은 걸 좀 깔아주고 그리고 위험한 물건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주변에 위험한 물건들을 치워주고 그대로 두면 1분이나 2분 정도면 경련을 멈추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5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나 아니면은 처음 한 경우 같으면 빨리 병원으로 방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119에다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침을 흘린다는 것이 여기 문제에서는 키워드인데 침을 흘렸다는 것은 입에서 뭔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때는 대상자 기도가 막힐 수가 있어서 고개를 옆으로 해준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문제에서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침을 흘리며 경련을 일으킬 때는 이렇게 침을 흘리는 경우만큼은 대상자를 몸을 옆으로 해줍니다 혹은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이 내용으로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9번 대상자가 식사를 하던 중 뜨거운 국을 엎질러 허벅지에 화상을 입어 옷을 벗지 못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물집을 터트린다 2. 미지근한 물을 부어준다 3. 차가운 얼음으로 문지른다 4. 통증이 있으면 치약을 발라준다 5번 벗기기 힘든 옷은 가위로 잘라낸다 정답은요 5번 벗기기 힘든 옷은 가위로 잘라낸다 입니다 뜨거운 국을 엎질렀는데 뜨거운 국을 엎질렀는데 화상을 입었어요 그럴 때 대처 방법으로 오른 것은 만약에 이렇게 벗기기 힘든 옷은 그냥 벗기다가 피부까지 손상될 수 있어서 가위로 잘라내주시는 게 맞고요 1번 같은 경우 물집은 터트리시면 감염 소위는 있어서 안되고 이렇게 미지근한 물을 부어주는 게 아니라 찬물에 담그셔야 되죠 찬물이라고 하면 5도에서 12도 이 찬물을 담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3번처럼 얼음을 사용하시면 오히려 일단 화상을 입었잖아요 그럼 또 얼음을 쓰면 동상을 입을 수가 있어서 안되고 4번처럼 이렇게 치약 안되죠 된장 간장 다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바른 대처 방법은 5번 벗기기 힘든 옷은 가위로 잘라낸다 입니다 80번 다음 중 심폐소생술 순서로 올바른 것은 1번 반응 확인 도움 요청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상태 확인 2번 가슴 압박 도움 요청 반응 확인 인공호흡 기도 유지 상태 확인 3번 도움 요청 가슴 압박 반응 확인 3번 상태 확인 인공호흡 상태 확인 4번 상태 확인 인공호흡 반응 확인 가슴 압박 기도 유지 도움 요청 5번 상태 확인 인공호흡 반응 확인 이 어깨뼈 요기 어깨뼈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귀에다가 말로써 어르신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게 반응 확인 입니다 반응 확인이 끝나면 일단 의식이 없네 그럴 때 도움 요청이 들어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도움 요청이 끝나요 129에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심폐소생술 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심장을 먼저 살려요 그리고 나서 폐를 살리기 때문에 순서가 심폐소생술이라 가슴 압박이 먼저 들어간다 요 내용 기억해 주시고 자 가슴 압박 30번 합니다 5cm 정도의 깊이로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 유지해 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폐를 살릴 건데 폐를 살리기 전에 반드시 기도 유지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 유지 후에 인공호흡을 합니다 인공호흡은 1초간 불어넣는데 두 번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가슴 압박 때 인공호흡의 비율 30 대 2의 비율을 다섯 번 반복을 하게 되시고 그리고 나면 이제 대상자가 움직인다든지 훅 하고 이제 호흡이 돌아왔다든지 하면 상태 확인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정답 1번입니다 요양보호사 국가고시 대비하여 쪽집게 모의고사 제7에 푸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모두 합격하세요 열린 요양보호사 교육원 장희영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